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1은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구요. 기본작업-2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첫번째 제목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 지정하시구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시거나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탭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셀 병합을 체크합니다. 문제에서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글꼴을 클릭하신 다음에 글꼴은 바탕체를 선택합니다. 바탕체 크기는 16입니다. 글꼴 크기를 16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선택하시고 또 하나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제목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0자 앞에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한자키를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특수문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기 변경을 누르셔서 문제에 제시된 특수문자를 찾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같은 방법으로 한글 자음에 황자 뒤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누르셔서 문제에 제시된 특수문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F3세를 선택하시고요. 재고량 뒤에서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한자키를 누르셔서요. 재고량 한자 보이시면 선택하시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다음 G11세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 기존 사용자 이름이 표시가 된다면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 승격 대상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시고 G11세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하시고요. 자동 크기로 설정하기 위해서 메모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시고 맞춤 탭에 가셔서요. 자동 크기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섯 번째 B3부터 G14까지 선택하셔가지고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홈탭의 글꼴에서요.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홈의 글꼴에 테두리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A3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 우리 컴퓨터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다면 컴퓨터 2급을 선택하시고 모의고사 폴더에 가시면 고객 분류라는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마법사 1단계에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탭이 체크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담당 구역을 데이터 등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당 구역을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신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우리는 A3세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신다면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A3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입니다. 첫 번째 수상명인데요. 수상명은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수상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할까요? C3세를 선택하시고 이골 랭크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 B3이 심표 본인 점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총점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높은 점수가 1등이라서 내림차순이라서 오더에서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첫 번째 데이터가 1등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본다면 1등부터 9등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1등이면 대상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금상 이렇게 문제 제시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C3셀에 이골 다음에다가 마우스 클릭 그 다음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랭크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대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심표 이코를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합니다. 이제는 1에 대해서는 대상이라고 처리를 했고요. 1이 아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한다면 1은 처리가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2하고 3이 되겠죠. 2하고 3에 대해서는 금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금상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동상으로 수정하시고요. 동상으로 수정하시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 다음 이 풀을 3번 사용했으니까 가로도 1, 2, 3개 검은색이 표시가 될 때 3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첫 번째가 1등이었으니까 대상이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해당된 등수에 대해서 금상, 동상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제 방법별 입금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인 거래처의 입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조건을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2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카드인 거래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제 방법이 카드라는 데이터 임의로 표 2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 C 눌러서 저는 H2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다면 이제 I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The Average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선택할 때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 판매액에 대해서 판매액은 입금액을 가지고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G2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조건은 결제 방법이 카드입니다. H2부터 H3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을 천 단위 미만은 올림에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 꼴 다음에서 마우스 클릭 라운드 업이란 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서 심표 한번 누르시고요.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0의 자리부터 0으로 처리할 거니까 마이너스 3 하면 천의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전산점수의 가산점 3을 더할 거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대여 순서대로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요. if equal d16 셀에 갖다 놓으시고 equal if 만약에요. 군대를 갖다 왔다는 얘기는 b열의 데이터가 b16의 데이터가 pd라고 되어 있다면 군대를 갖다 온 거죠. pd라고 되어 있다면 저희는 바로 왼쪽에 있는 전산점수에 3점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전산점수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겠습니다. 군대가 pd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만 3.10 더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처리했고요. 그 다음 미필이면 전산점수만을 비교하여 전산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if가 필요한데요. 우리 d16에 선택하고 equal 바로 다음에다가 다시 한번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군대 필이냐 미필이냐에 따라서 전산점수를 도왔거나 그냥 전산점수만 가져왔습니다. 그 값이 전산점수의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if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평균 평균을 구하시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 전산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산점수의 위치는 항상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예. 그 다음 average 가로 탔고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평가 문제입니다. 전공과목과 그 다음에 교양과목의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부터 구할까요? i16슬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 71점과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에 대한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평균 점수를 가지고 아래쪽에 기준표에 가서 찾을 겁니다. 기준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rubup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equal 다음에다가 hrubup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평균값을 구하는 값을 가지고 기준표에 가서 기준표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산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평가를 가져올 겁니다.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유치하는 값은 아니죠. 0부터 70점 미만은 d 70점부터 80점 미만은 c 라고 가져올 거니까요. 옵션에서 0 넣지 않고 그냥 가로만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평균값에 다른 평가를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날짜가요 데이터가 10일 이전이면 상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qual if 만약에요 날짜에서 데이를 구한다 일을 구한다는 거는 데이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에서 일만 주출했습니다. 그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12전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상순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비교할 건데 equal을 포함해서 전부를 범위 정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뒤에다가 신표 뒤에서 컨트롤 V 합니다. 2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전이라면 중순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순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순이라고 입력하시고 if를 두 번 사용했으니까 가로 열을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계산 작업에 대해서 다섯 문항 실습을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했더니 데이터 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용 금액이 5천만원이고 연이율이 7.2%일 때 기간 2년 동안 상환한다면 월 납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PMT함수를 통해서 구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연이율이 7.2%가 아니라 이렇게 달라질 때 차용 금액이 5천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까지 값이 달라질 때 월 나비백을 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표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C9셀을 선택하시고 equal C6셀의 수식을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 C9부터 I15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클릭합니다.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표에서 행은 차용 금액입니다. 라고 C3을 선택하시고요. 열은 연이율입니다. 라고 C4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행과 열의 각각 값이 대입이 돼서 이렇게 차용 금액의 월 나비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했더니 목표값 찾기 문제입니다. I9셀의 평균값 순이익이 구해져 있습니다. 65,000이라고 구해져 있는데요. 이 값이 98,000이 되려면 I9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65,000인데 이 값이 98,000이 되려면 저희 C11셀에 있는 연평균 성장률이 몇 퍼센트라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찾고자 합니다. C11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값을 다 찾았다면 목표값 찾기 상태라고 값을 찾은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 분석작업까지 살펴보셨고 이제 기타작업의 매크로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표시줄에 있는 새 매크로 기록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 매크로 이름을 자동 합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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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에 대한 자동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B4부터 C14까지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우리 자동합계라고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 합계가 구해집니다. 이제 이제는 합계 구하는 매크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태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삽입의 양식의 단추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F4부터 F5 영역에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4부터 F5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연결하실 매크로는 자동합계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자동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상태표시줄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에다가 백분율 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D4부터 D1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는 홈에 가서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상태표시줄에 가셔서요.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를 F8부터 F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백분율을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백분율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의 기타작업의 첫번째 매크로작업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차트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차트에 대한 종류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안에서 바우스 오른쪽 차트종류변경에 가서 세로막대형의 첫번째에 있는 문구 세로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서요. 차트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 가로 항목축의 레이블을 수정하기 위해 편집을 클릭합니다. 항목축에 대한 대용은 C4부터 C9 데이터를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범위를 수정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가셔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가전제품 생산 원가 와 입금 비교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가지고 글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굵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구요. 크기는 14를 선택하시고 밑줄을 어? 밑줄 안 나와있네요. 그러면 홈에 가셔서 밑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입금 계열의 TV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추가된 레이블을 선택하시구요. 글꼴은 굴림체를 바꿔주기 위해서 글꼴에 가셔서 굴림체 선택하시고 크기는 10을 선택합니다. 다음 범내입니다. 범내를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을 클릭하셔가지고 아래쪽에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림자 미리 설정에 가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가 바깥쪽 첫번째 있습니다. 선택하시구요. 채우기 색에 가셔서 단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색은 흰색으로 채울까요? 그 다음 테두리 색에 가셔서 파랑 실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질감에서요. 양피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안쪽에 채우실 때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 오셔도 되고 또는 채우기에 가셔서 바로 직접 질감에서 양피지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신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기본 모의고사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